그래도 우리 셰프님들은 고유 의상의 유니폼이 다 있구나. 그러면 술 배워야 돼. 그치? 자격증을 따던가. 열심히 하자. 어서 오세요. 빅봉준, 사랑주는 즐거움의 끝이 없는 강식당입니다. 빅봉준님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이거 만들어줄게요. 우리 애기 의자.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세요? 네 분. 그렇게 앉으실래요? 세 분이세요? 장사장님. 오후 장사 때 비빔매 김치 빼고 한번 가보시죠. 김치 빼고. 네, 한번 가보시죠. 네. 그 맛이 강하긴 하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동료분들의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럼 아이디어 언제 되는지 두 솜씩 내주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이쪽으로. 수근이 형. 수근이 형. 네. 네. 아이 왔어요. 아이. 예? 아기 왔어요. 애 좀 봐주세요. 몇 개월 됐는데. 아이고, 뭐 가나요? 네. 뭐 가나요? 야, 애기들 많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공주님이네.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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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